안녕하세요 잇자예보네님입니다 자 오늘은 시원한 물냉면을 땡겼어요 슈퍼에서 파는 봉지 냉면 육수 있죠? 요거에다가 육수 액기스가 있어요 요거를 한 봉지를 뜯어서 한 봉지를 넣었고요 감동란 두 개 들어갔고요 자 슬쩍슬쩍 아우 시원하다 여기에 새우만두 아우 시원하다 여기에 새우 새우만두 아 시원했네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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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물이 진해요 고기만두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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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튀김 면도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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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김만도 괜찮다 어머 아이고 시원하다 미니미안해 미니미안해요 이 만두는 미니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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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저러다 계란에 샥샥송 미니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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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이 또 너무 맛있네요 예전에 감동도 한판씩 다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우 감는건 참 맛있었는데 너무 맛있네요 미니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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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아우 시원하다 아우 수으으으으으으으으윽 으으으으으으흐 ANGGAON 새우도 들어있는 새우도 들어있는 만두 평가해주세요 만두피가 많이 두껍지 않아요 그게 저는 맘에 드는 것 같아요 속도 되게 알찬 것 같고 만두에 맞춰먹으려니까 양이 의외로 튀김 만두가 상당히 괜찮네요 엄청 내주신 단무지 자 Then, ㅎㅎ 썩 historians 오이 모자란다 쫄깃쫄깃 감동남 아.. 너무 맛있어 오빠 거기 내 베개인데? 오빠 자리가 아닐텐데? 부끄러워 또 오구 안에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